안녕하세요. 배우 위하준입니다. 오늘은 바로 그동안 팬클럽을 통해 진행된 팬클럽 명 이벤트의 최종 명을 정하는 날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세계 팬클럽 명이 선정되었는데요. 선정된 팬클럽 명 이름은 위블리, 위게더, 위즈더 이렇게 세 개인데요. 위블리의 의미는 위하준의 위와 사랑스러운 러블리 팬을 합친 의미이고요. 위게더는 위하준의 위와 팬들의 화합의 뜻인 위 투게더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위즈덤은 위하준의 위와 지혜의 위즈, 그리고 팬클럽의 팬덤을 합친 것으로 의미하고 위하준과 팬들 모두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세 개 다 너무 뜻이 좋고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이 중에 어떤 거를 최종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. 그래도 하나를 정해야 되니 꼭 지금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제가 선택한 최종 팬클럽 명은 위블리입니다. 제가 위블리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팬분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위블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위블리 여러분 이제 공식 팬클럽 명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 위하준 또한 위블리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위블리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. 위블리 여러분 혹은 значит 해수강wiście 아주 앞으로도 산 Secretary 우리모 grabs 감사합니다.